2017 동아시아 문화도시 대구 개막식이 12일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가오산 창사부시장, 가도카와 다이삭구 교토시장 등 한중일 세계도시 대표단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시민 등 1,300여 명이 참석하고 개막 퍼포먼스로는 세계나라의 문화축제를 상징하는 단심줄 역기 퍼포먼스와 예술공연이 이어지며 대구시는 창작무용 태평무와 판소리 춘향가 등을 무대에 올립니다. 한편 개막식에 앞서서 세계나라는 2017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문화교류뿐 아니라 경제와 관광 분야에서도 교류 범위를 확대해 동아시아 협력에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